너가 원한다면 I'll show you 나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주체가 안되는 오늘 밤 나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놀라서 뒤로 자빠지게 I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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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where's snow 이 밤이 외롭다면 내, 내, 내게 붙어 다같이 손을 위 I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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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where's snow 찬바람 불어올 때 내, 내, 내게 붙어 다같이 손을 위 The way you do it Don't be better, I can't do it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please don't stop the, please don't stop the, please don't stop the music People don't stop the music 다음 와, 칭찬 들어 들어 HANDS UP 우릴 다 이겨낼 거야 NO LIMIT GO ON TOUCH THE SKY 꿈꿔왔던 나를 위해 오늘 밤에는 더 위로해 내가 영원히 수가 끝에 NO LIMIT GO ON TOUCH THE SKY NO LIMIT GO ON TOUCH THE SKY 5 4 3 2 1 지금 투표를 마감합니다 강승윤 송민호 김진환 남태현 이승훈 팀 A BR 김진환 송윤현 마비 김동엽 고준회 팀 B Who is last? 김진환 네, 드디어 모든 배틀이 끝이 났고요 투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최종 결과 발표만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서 있는 두 팀을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네, 오늘 정말 이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1,2차 사전투표와 그리고 오늘 생방송 파이널 투표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단 한 팀만이 오늘 밤 위너의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네, A팀 그리고 B팀 과연 오늘 밤 누가 위너의 타이틀을 가지게 될까요? 물론 위너는 둘 중 한 팀이 되겠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두 팀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팀의 심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말 긴장되고 떨릴 것 같아요 우리 먼저 A팀의 리더 강순윤 군, 마지막 결과를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네, 떨리네요 네, 그리고 참 B팀 친구들 곡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 네, 너무 떨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송민호 군, 지난 5개월간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배틀을 하면서 어때요, 민호 씨? 네, 저희가 얼마 전에 11명 11명 다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다 누가 지든 누가 이기든 다들 영원히 이 주합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정말 B팀의 리더, 비아이 군 네, 비아이 군은 항상 이렇게 방송을 보면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심정 어떤가요? 어,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11명이 같은 무대에 서 있고 또, 어 같이 이 콘서트를 한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B팀의 맏형, 진앙군 아유, 울고 있는데 지금 모든 무대를 마치고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B팀, 우리 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유, 지금 감정이 너무 아유, 지금 감정이 너무 네, 괜찮아요 고생했고요 어,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항상 함께였으면 좋겠고 A팀 형들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정말 지금 뭐, A팀, B팀 너무 수고 많았고 좀 눈물 바다입니다 정말, 어, 이런 배틀을 저희도 옆에서 수개월간 보면서 같이 감정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 A팀, B팀 뿐만 아니라 우리 와이드 패밀리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태양씨 마지막으로 A팀, B팀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아, 정말 그동안 어, 굉장히 하루하루가 너무 긴장되고 어, 불안하게 이렇게 지냈을텐데 어,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 정말 이해가 돼요 어, 하지만, 어, 이제 어떻게 되든 승패가 열정이 날텐데 그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어, 정말 좋은 기회에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만들었다라는 어, 그런 생각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어, 음악을 하고 어,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무대 봐서 좋았고요 수고 많았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승리씨 마지막으로 결과 발표 전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아, 저도 빅뱅때 한번 탈락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열한 명의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어떤 말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열한 친구분들께 선배보다는 더 형같은 친구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오늘 진짜 멋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고 이야, 진짜 정말 너네들 최고인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Who is next to win? 최종 우승팀 위너가 공개되기 직전입니다 8년만에 선보일 YG의 새 보이그룹 위너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두 번째 배틀 시청자 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던 A팀 그리고 심사위원에게 좋은 성적을 얻었던 B팀 이 두 팀 중 과연 누가 위너로 데뷔하게 될까요? 네, 지금부터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next? Win 최종 우승팀 위너는? 예, 제가 이 TV를 보면서 제일 싫어했던 건데 제가 하고 있네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 ~~